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교복을 안입고 온 문재학생 서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도움되지 않는 비밀 따위는 넘겨버려라 입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도 못하는 비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항상 특별한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재능도 장점도 갖고 있지 않은 저라는 아이는 항상 특별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남들보다 뒤처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만의 비밀 공간 속에서라도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느닷없이 울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갖고 놀던 장난감이 부셔졌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이유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로 백번이든 천번이든 울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내려준 칭호는 바로 병신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난 속에 사진은 멀쩡할지라도 정신이 썩어물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병신임을 인정해야만 저 소리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를 병신은 아니지만 병신일지도 모르는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일을 거듭할수록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느 순간부터 병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묻고 눈물을 거두었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도태되어버린 저는 여전히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 나는 병신이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신체 멀쩡하면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혼내신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동시에 분했습니다 분명 저 앞에는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무언가의 시련이 존재하고 있을 터였는데 그렇다면 저는 진짜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였습니다 불쾌함이 목을 뒤덮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썩어버린 정신으로 어머니와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며 얽매어버린 시간들이 아까웠고 그런 저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우리는 도움되지 않는 비밀 따위는 넘겨버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훈 학생의 솔직한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서위원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했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왜 교복 안 입고 왔어요? 제가 오늘이 사실 졸업 앨범 촬영 날이라서 사복을 입고 등교해서 촬영한 다음에 바로 조퇴해서 집을 한번 들렸다가 바로 지하철 타고 여기 온 건데요 사실 입으려 했다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솔직히 입기 귀찮아서 안 입었습니다 교복 안 입고 오면 점수 깎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제대로 숙제하지 못한 채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제가 뭔가 상을 탈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을 못 하게 되더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됐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교복 입는 게 룰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고 그냥 보통은 그렇게 입고 올 것 같은데 안 입고 온 게 신기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서지훈 학생은? 지금? 일단은 비밀은 일단 대충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비밀이 두 개 있어요? 본인한테? 일단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스스로가 저를 가두고 있었던 저만의 비밀의 공간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공간 그렇게 총 두 가지의 비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공간에 가두게 됐어요 자신을? 일단은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항상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비극적 이야기라도 섞어가지고 뭔가가 되어야 겠다라는 느낌으로 왠지 스스로에게 이상한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야 약간 그런 친구 같은 거 부여하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혹시 책 같은 거 안 써봤어요? 책은 쓴 적이 없지만 최근에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대충 글을 쓴 게 지금 있긴 합니다 그래요 뭐 끝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굉장히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넘기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글 쓴 거를 주제에 맞게 이렇게 실천까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저는 되게 정말 특별하게 얘기를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주제와 연결시켰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의 주제와 지금 말한 내용 이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들어서 잘 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글까지 넘기신다고 말 뿐 아니라 행동까지 일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비밀 많이 만들어서 간직하시고 나쁜 것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면 넘겨버려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랄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학생 이야기에 특별히 많은 박수가 나온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나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박수가 아마 이 사람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의 감동을 받아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글은 저보다 우월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에 대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책 그런 글이었는데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이야기라는 게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런 기회 아니면 내가 이런 놈이란 걸 알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하고 그냥 작성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특별한 아이가 되고 싶었던 서지훈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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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